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노선 전세버스기사 8만 6천 명에게 25일부터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회 일환으로 생활안정지원금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난달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1인당 100만 원이 결정됐지만 이달 예비비 편성으로 50만 원씩 추가지급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18일까지 진행된 신청기간에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다음달 4일부터 15일까지 각 지자체에 추가 신청하면 됩니다.